성남 학생 동생들 누나가 왕뚜껑 트럭으로 보낼게요 도연이가 왕뚜껑 푸짐하게 들고 갈게요 맛있게 먹는 소녀 전북 학생 동생들 언니가 왕뚜껑 박스로 먹게 해줄게 누가누가 맛있게 먹는 날 제일 맛있게 먹는 날 음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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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맛있어 우와 내가 생각하던 그 맛이야 진짜?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먹기 힘들었던 달걀이 우리 밥만 왜? 뱉으면 안 돼 햇반 없나요? 햇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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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또 매운 거에요? 뜨거워 뭐 진짜 맛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다 먹었지? 다 먹었지? 아론은. 잘 먹었지? 저 민양 다른 분 다녀야죠? 하하하하하하하하 민망해요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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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딱 가시면 쓸게요. 아 참 개발한 수집이법이죠. 왜 자꾸 웃어요. 왕뚜껑 들고 고향 내려갑니다. 경북 학생 여러분 딱 기다려 사랑받을 만큼 왕뚜껑 들고 갑니다. 어 티파이 컨셉 잡는다. 아 티파이 라면 셰프 누린다. 잘 먹으니까. 근데 이거 우유도 됐는데요. 근데 얼마나 매울지 모르니까 이거는. 보기 무섭대요. 아 스테이크 이거 칠 때 치져서 뭐 치져서 넣어요. 치져서 넣는 데요. 그쵸 맞죠. 아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쵸. 오 치즈 대박. 음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메리 굿싱입니다. 한영이가 참 무겁 좋아하는 짜서 좋아하는 육개장 라면 난 소리로 쓴 거 했어. 이상한 소리내면 안 돼요? 고소하죠, 참깨라고. 진짜 맛있다. 근데 면이 진짜 꼬들꼬들하네. 오줌오줌. 역시 광주 먹쟁이답다. 이정이가 왕뚜껑 썹니다. 제일 맛있게 먹는 소녀에게 강남 학우 여러분. 소미가 왕뚜껑 꼭 쏘겠습니다. 제일 맛있게 먹는 소녀에게 장난 아니다. 오우, 맛있어. 오우, 장난 아닌데? 맛있어? 멀었어. 라면 맛이야. 라면 맛이야. 야, 라면 누가 끓였어? 너무 맛있다! 세연이 형! 나도! 야, 소비야! 왜? 와우! 맛있다! 맛납니다! 그니까요! 와우! 소희가 맛있는 왕뚜껑 대접할게요! 아, 냄새는 일단 똑같아! 아, 냄새는 일단 똑같아! 우와! 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아,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자, 이제 2연타 맞았고요! 아, 저거 저거 저런 거 저런 거! 아, 저거 저거 저런 거! 그치! 아유, 잘 먹네! 아! 음! 맛있어! Va! 와! 개이후sche! 별빛이 내린다! 샹랭. 샹랭. 혀얼랞. 샹랭. 하하하! 해! colop 학생 동생들! 청하강 왕 뚜껑 한 방에 쏩니다! 청하강 왕뚜껑 반방에 쏩니다! 오늘은 민아를 담으서 조툼, 천호가 왕뚜껑 저는forme bloque어! 넓는 님이 Casa 보고서 Call of yourself 간 사 rin 다가갈수록 더 멀어져가 널 바라보 괜찮다고 안해집네? 배고프니까 그렇지 국물까지 그렇지 라면 좀 맛있게 먹어 맛있어 맛있게 먹어봐 맛있게 보여줄까? 한번 볼래? 응 와 진짜 많이 먹네 인성 봐 캔타 한 젓가락도 못 먹는다 상대 너는 너희의 한 척 그런데 뛰어가는 내 가슴속엔 적당하지 이 정도면 고기 고기 다 흡수 오, 약간 맨 마지막 이득 좀 본다? 네 위야 자,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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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매워 진짜 너무 많다 너무 먹어버리네 진짜 먹어? 이걸 지금 먹으라고 한 거예요?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마음대로 먹어 한국에서요? 어 험라면 중에 비슷한 맛이 있었는데 험라면 아닌가? 뭐 어, 맞네 어, 맞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많이 많이 맞네 어때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빨리 할 수 있어 빨리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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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쉽게 쉽게 들고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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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용기 우리 용기 우리 용기 오, 안 들었어 오, 안 들었어